콩변을 당해버렸어 다 져줬어 왜이래 랜스 쌍이 나갔어 딱이다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야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물을 뿌리고 계세요 나 무서워 벌써 물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준비했어 그냥 물통은 없고 그냥 물만 맞으려고 준비를 했네 아직 총은 없어 그치 벌써 시작한 거 같아요 뭘 볼까요 네 이길 수 있을까요? 뭐를 이겨요? 물싸움이요 저희는 물싸움을 안해요 진짜 무서워요 우리 저녁에 하면 뭐 먹고 싶어? 저녁에는 일단 지금 야시장 쪽으로 가고 있어 기상에 왔으니까 사이클로우를 구할 수 있어요 오오 오오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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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carro 우리EMA 자제 아이고야? 치즈 어? 아, 근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흡났다, 그치? 응 아, 진짜 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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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 아, 근데 또 빠른 도시에 와서 이 송크란을 하니까 더 뭔가 신나고 뭔가 낯선 그런 설레는 것 같아요 송크란이 좋은 게 뭐냐면 공식으로 돌아가서 어린애처럼 놀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맞아, 맞아 뭔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날이니까 물론 뭐 송크란을 찍어도 여기 꽃게는 온 건 아닌데 근데 더 좋은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송크란의 태국에 안 오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와봐야 되는데 그쵸? 무조건이지? 네, 이거는 왜 세계의 축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방콕 이렇게 하우사도 좋지만 이런 동네에서 보는 풍경도 좋은 거 같아 와, 난리 났어 백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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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야시장을 즐기고 내일 가보자 시원하다 근데 아까 저녁에 나왔을 때도 여기가 파타야보다 훨씬 덥더라구요 숨이 통막혀요 10화 밭으로 올까? 10화 밭니까 15화 밭이면 얼마지? 500원 500원 이렇게 큰데? 아우 맛있다 쑥쑥쑥 프랑캅 안녕 잘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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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됐었지 벌써 공변을 당해버렸어 다 젖었어 좁은 길에 가면 물을 많이 맞을 수 밖에 없어 목도 잊어서 웅 얼굴의 만화 왜요? 흑삶 흑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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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크림 이뻐요 좋아해 야 이게 축제다 축제 그치? 사람들한테 행운을 주는 그런 행사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딱 저녁 먹고 나와서 그냥 신나게 놀고 아까 거기가 더 도심에 있는 건데 여기는 호수 옆에 있어서 좀 더 운치가 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 진짜 없어 여기도 사이콘고 왠지 사람이 많은 게 맛있어 보인다 하나 사자 여기 오 맛있겠다 그치 아오 능통한 왜요? 아니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얼마야? 20바트 뭔데? 청반바지 20바트 틱탭 넣어? 네 아님 하울아이카 너 이디용 나이 랜셉셉 나이 랜셉셉 셉셉 랜셉셉 아하하 여기지 우리는 맥주를 안 팔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전체가 다 맥주를 잘 안 먹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자 괜찮은데 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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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찹 야채를 이렇게 산더미 산더미 같이 쌓아넣고 있어 보이신가 있는데 김치 대파 이 Tips 서양의 손아는 매운 점이 더 많아졌다. 여기가 남은 생각보다 더 많은 점이 많았다. 와 봐. 나와. 아.. 남긴다. 남긴다. 다르네. 그럼 저녁에도 또 손땀 먹을까? 흐흐흐흐흐. 요강, 여기가 손땀 엄청 먹고.. 흐흐흐흐흐흐흐. 와! 와아~~ 오이포이크 으악!! 어 그러네? 람무 없는데? 람무 아까 저기 있었는데 근데 여기도 좀 살긴 빨꺽을 끼우대 여긴 땀쌍집이다 그래도 람무를 메인으로 하는 데로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땅땅땅땅땅 아니면 돌아가 봐? 이게 아니고 노찌 아니 맥주는 여방에 안팔면 그냥 음료수랑 먹어야지 아 저거라도 그렇구나? 드디어 우리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없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데에서만 좋아서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해서 넣어보려고요 가자 짠 깻잎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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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지, 은쌤, 크리아우도 있던데 아 맛있겠지 미쌈도 람무가 유명한가? 그럴걸요? 원래 이거 이쌈 음식일걸? 람무가? 오 고소한 냄새 야 똠쌤 미쌈은 달라 얘도 똠쌤 미쌈이다 엄청 매울 것 같아, 고추 보여? 색이 엄청 이쁘다 들어봐 야 이거 딱 저 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딱 딱이다 뜨겁고 매워? 말을 못해 새콤해 매콤새콤한데 그게 달라 이게 좀 많이 들어갔어 이게 뭔지 뭐지? 음... 박취 아이가? 응 박취가 확 들어왔어 우와 퐁퐁이다 퐁퐁 퐁퐁 퐁퐁이야? 아쉬워? 뭐가? 이게 좀... 잘하네요 아... 약간 살짝 토마토 맛이 나지 않아요? 네 아... 아... 세포 마토 pos사 먹기 액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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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너는 하수야 나는 용수인데 이렇게 홀라파랑 이렇게 같이 이쁜아 나는 이 홀라파가 너무 좋아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질이랑 달라요 마르기리따 피자에 들어가는 그 바질이 아니랍니다 람무 너무 맛있다 하지? 맛있어 맛있어 근데 람무랑 람독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람독이 또 있어? 응 계란의 고소한 향이 람독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시장이 다 싸 솜트에 미고 많이 들어갔는데 80파트에요 응 이건 70파트 맞아요 솜트를 하는데도 가격도 싸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벌써 10시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탈취했어 이야 금방 밤이 되니까 광란의 밤으로 다시 들어왔어 오프 하하하하 으아 하하하 예예예 으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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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 으아 하하하 하하하 어휴 아니 청춘이야 청춘 사랑의 사클라 와 요방이 이제 여기 앞에가 그거네 앞에가 이제 클럽 골목이라서 아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오우 와 와 재밌겠다 그치 여관이 아직 청춘다 아 차가워 엄청 차가워 아 와 오우 오우 여기 포켓인데 오우 아 맞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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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어떻게 놓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와! 좋게 좋게! 앞으로 못 가요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카운니오 무대 아닌가? 모르겠어 어마이 여기 되게 젊어서 신나 어마이 여기 어마어마하다 여기 너무 재밌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여깄어 방에 어떻습니까? 사누 마타아 사누...대화...몰랭 나는 컷캔에 이렇게 놀줄은 생각을 못했거든 아 진짜 아무 기대 안하고 왔는데 우리 총도 안가져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노는 곳인지 몰랐어 진짜 잘 논다 근데 다 젊은 사람이야 너무 재밌어 여기 진짜 다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식지 않아 그러니까 청춘이랑 낭만이야 우리 옛날 대학교 축제 때 같아 맞아 맞아 우리 또 뭐 앉을까? 오늘 여러분 다 놀았어요 내일 또 재밌게 여행해 볼게요 안녕 할머니야 지금 완전 우리가 허애해가지고 할머니 같아 지금 옆에 봐봐 재밌게 잘 놀았다 이거 하나 샀지롱 오 뱀이 안녕 안녕 저는 우선을 끊고 먹어요 누구? 어 조금씩 하나씩 켜준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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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